2022년 우리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요 마지막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요 시작을 어디서 하셨습니까? 시작을 어디서 하셨습니까? 창세기가 아니라 대구에서 하셨을 것 같습니다 집사님은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우리가 마무리도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마무리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죠? 그런데 우리 새해 첫 번째로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라 모든 우상 숭배에서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리 지난 금요일날 송구영신예배 때 말씀을 전했는데 우상 숭배가 뭔가요? 우상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예배 누가요? 모든 인간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모든 인간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닌데 우리 집에 무슨 우상 이렇게 세워놓고 그렇게 절하지 않는데 아니 그런 거 말고요 우상은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우상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게 우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게 우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정죄하시는 모든 죄악 가운데 가장 뿌리의 죄악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뿌리의 죄악 성적인 죄악 욕심 탐욕 그리고 남을 도적질하는 것 함부로 하는 것 이거는 다 그냥 겉에 나타나는 죄악이고요 진짜 뿌리의 죄악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모두 다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우리의 영혼 속에 참 만족이 있어요 Satisfaction 그게 나쁜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 참 만족을 찾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건데 하나님 사이즈의 하나님이 채워줘야 되는데 하나님 사이즈의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돈으로 안 돼요 그런데 돈이 하나님이에요 그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왕으로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돈을 섬길 수 없다 이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일주일 내내 생각하는 게 그게 그거라면 내 인생을 아침에 벌떡 일어나게 하는 게 그거라면 그리고 그것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진다면 그게 하나님이죠 우상이죠 우상이죠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이 우상입니다 저는 이건 몇십 년 동안 본 것입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식 학교 보내려고 예수고 뭐고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는 그냥 수단일 뿐입니다 수단 완전히 우상숭배죠 완전히 우상숭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실 수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사랑과 은혜를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식한테 찾든지 남편한테 찾든지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한테 찾든지 어머니한테 너무 잘하려고 그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죠 그 문제가 어디 있냐면 우리 인간들은 다 죄 안에서 태어났고 죄 아래 살고 있습니다 이거 설명했습니다 We were born in sin We are living under sin 이게 로마서 3장과 요한복음 9장에 나타나는 말씀들인데요 이 죄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다른 데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족을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우상숭배를 매우 미워하십니다 가장 미워하시는 죄가 구약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인데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상숭배 하시면 안 됩니다 한번 아멘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우상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비춰주시면 그 우상을 깨트려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가 돼도 안 됩니다 우상은 세 번째가 돼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랑 비교할 때 상대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많은 경우에 가족이 먼저 와요 가족이 많은 젊은이들에게는 학교, 대학원 가는 게 먼저 와요 대학원 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해요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그렇죠? 그래서 이 우상숭배는 우리 마음의 중심의 heart issue입니다 heart issue 오늘 읽은 에스겔서는 우리 교회 바깥의 벽에 보면 에스겔서 36장 26절이 하나님께서 뉴하트 선교교회를 세우실 때 뉴하트라는 단어가 바로 에스겔서 36장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이 새해 첫 주일날 에스겔서를 좀 설명드리기를 원하는데 에스겔서는 우상숭배에 관한 책입니다 우상숭배가 뿌리가 뭔지를 그 근원이 뭔지를 끄집해서 반복해서 말씀하는 책인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요 바벨론에서 서른 살 때 부르십니다 그렇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저랑 한번 잠시 그곳으로 가보시겠습니까? 바벨론이 와가지고 나라를 탁 그냥 부셔버렸어요 예루살렘 성전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왕들을 다 그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래서 레퓨지 캠프에서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떤 면에서 우리 한인들이 이민 온 거랑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왔던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아니라 프리스트 프리스트 중에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셔가지고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숭배하는 것을 컨프런트하게 하십니다 우상숭배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렇죠? 저들에게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Judgment of God 그 하나님의 심판 섭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숭배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즉 우상숭배가 이 바벨론 엑사엘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을 깨끗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심판의 손을 벌리신 것입니다 에스겔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장에 보면 산당에 가서 우상숭배를 했어요 산에다가 산당에 가서 하이플래그에서 절을 하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8장에 보면 성전 안에서도 우상숭배를 했어요 여러분 성전 안에서 우상숭배 합니다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요 다른 걸 달라고 그래요 성전 안에서요 부자되게 해달라 우상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14장에 보면 저들이 마음의 중심에서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당에서도 하고 성전에서도 하고 가장 문제는 마음 중심에 우상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정죄하시는 모든 죄악 모든 죄를 미워하시는데 그 모든 죄악 가운데 가장 뿌리가 되는 죄악이 이 우상숭배입니다 구약성경의 십계명을 보면 첫 번째 계명이 뭔가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여러분 율법은 십계명은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아주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이랑 완전히 다른 법도를 주시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런데 인간들은 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신을 쫓아가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요 그래서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SK에서 20장 16절에 보면 이 우상숭배가 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갔는데 나의 규례를 업신여겼다 They reject my rules 하나님을 reject하고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가는 게 우상숭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reject reject한다고 그러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그리고 다른 것을 따라가는 게 마음으로 중심으로 따라가는 게 우상숭배예요 간단해요 그러므로 우상숭배는 껍데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술 마시는 거의 문제가 아니에요 노름하는 거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늠하는 거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뿌리 속에 있어요 죄는 죄 아래서 태어났다는 말을 지난 금요일에 설명했는데 그 죄는 여러분들의 DNA에 적혀 있어요 DNA 여러분들의 피 속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뼛 속에 있어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죄는요 얼마나 심각한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코빗은 언젠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사이언티스트들이 완전 큐어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날이 올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죄의 문제는 사이언티스트들이 아니라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죄 가운데서 태어났고 죄 아래 살다가 죄 아래서 죄 안에서 죽어요 그리고 그 죄를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게 우리 인간의 데스티니예요 모든 인간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것도 모르고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막 별걸 타요 놀러도 막 다녀보고 미친 듯이 놀려다녀요 사람들이 놀러 다니는데 아주 그냥 정신이 다 빠졌어요 모든 게 거기에 있는 사람도 있고 미친 듯이 돈을 벌어보려고 그러고 미친 듯이 막 파티도 해보려고 그러고 그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왜? 우리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왜? 우린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린 다 예배자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있지 않다면 무슨 다른 것을 지금 그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더운 여름날 파이어 하이드랜 아시죠? 이렇게 물 터지는 거 그거를 너무 더우면 그걸 열어놓잖아요 그럼 물이 거기서 콸콸콸콸콸콸 나오죠 그렇게 여러분들은 우리는 예배할 것을 찾고 있어요 우리의 심령과 마음은 그냥 그렇게 잔잔하고 편안하지 않아요 뭔가를 칼급히 찾고 있어요 지금요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있지 않다면 다른 무언가를 여러분들은 그렇게 찾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기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을 때 애굽에서 구원하셨잖아요 근데 구원하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저들이 눈에 띄는 바 가증한 것들 우상들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고 애굽의 우상들을 가지고 나왔도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그 애굽에서 애굽에서 종사리에서 구원을 하는데 그 구원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갖고 나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이끌어 가시길 원하는데 우리는 우상을 갖고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또 들어가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므로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처음서부터 저기 애굽에서부터 구속을 받을 때부터 바벨론 포로 될 때까지 마음의 중심의 이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슈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한번 아멘해 보시겠어요? 안 그러면 우상 숭배하다 죽어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다가 죄 가운데 죽으면 하나님 앞에 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오늘 뭐라고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내가 모든 우상을 너희에게서 정결케 할 것이다 이게 복음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구원이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의 능력의 구원만이 바꿔주실 때만 매우 이 깊은 곳에 있는 이 우상 숭배하는 마음이 여러분들한테 뿌리를 뽑힐 수가 있어요 그래야 참으로 자유할 수가 있어요 우리 SKS를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면요 딱 두 파트로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48장까지 있는데 33장까지를 전반부로 보고 33장서부터 48장까지를 후반부로 보면 첫 번째 그 이스라엘 First Half의 메시지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런 메시지 듣기 싫어하시죠 그런 단어도 듣기 싫어하시죠 근데 33장이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유다를 심판하시는 이유는 우상 숭배였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우상 숭배를 두 가지 드라마 드라마틱한 묘사를 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재밌어요 4장에서 11장에는 그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이 됐다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십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이 성전에서 떠났다면 우리 뭐하러 모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십니다 그게 있습니다 11장에 그렇죠 두 번째 드라마틱한 것은 더 기가 막힙니다 유다의 하나님이 떠남과 우상 숭배를 매우 아주 매우 그래픽한 가늠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여자가 다리를 벌리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도 우상 숭배하는 모습입니다 여자가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다리를 다 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그러므로 25장에서 32장의 에스르기엘 선지장은 이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예외 없이 심판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은 그러므로 우상 숭배를 버리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여기서 나오는 두 큰 도시가 있는데 하나는 타이레 타이레라는 도시인데 그 시리아에 있던 도시인데 그거는 가장 당시 가장 큰 경제적 중심의 도시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계속 저주하십니다 경제적 도시 그리고 또 하나는 애국이라는 당시에 정치적으로 가장 강한 나라 그것을 심판의 중심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두 개 다 뉴욕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뉴욕에 살고 있어요 경제적 중심 하나님의 심판의 중심이 있고요 정치적 중심 미국이라는 전 세계 가장 강대국의 가장 큰 도시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그리고 그 심판의 가장 큰 이유는 우상 숭배 교만이었습니다 교만 난 하나님이 필요 없다 내가 하나님이다 난 하나님 그냥 보태주면 되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그게 전반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SK에서 후반부가 33장에서부터 48장은 완전히 그게 바뀝니다 우리가 36장에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33장부터 후반부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36장 26절입니다 33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는 하나님의 복음의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십니다 우리 멋대로 살다가 나중에 구원만 싹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살고 우상 숭배하다가 마지막에 그냥 천국에 쏙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구원의 약속을 하시고요 그 소망의 메시지를 세계의 비전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새로운 성전과 새로운 성전 하나님이 아까 떠나셨다고 했잖아요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리고 새로운 예배와 그리고 새로운 땅으로 새로운 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렇죠? 에스겔서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 떠나심으로 버리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심판은 있었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보내서 포로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는 돌아오게 하시고 돌아오시는 그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 즉 우상 숭배를 완전히 컨프런트 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이 우상 숭배하는데 그냥 놔두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자들입니다 로마서 1장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식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는 거 그냥 놔둘 수가 없죠 심판하셔라도 깨끗하게 하셔야죠 살리셔야죠 그렇죠? 유다의 역사를 보면 모든 왕들이 모든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꽉 차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다 우상 숭배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불신합니다 불순종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피 속에 있고 DNA 속에 있고 뼛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가만히 있으면 그냥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뭐 할 것도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가는 겁니다 저들이 계속 찾는 우상의 제목들이 뭐예요? 우상이 힘, 파워 파워 욕심이 한이 없어요 한이 없어 이 탐욕이 한이 없어요 골로세서 3장에 보면 탐욕은 우상 숭배라 여러분 탐욕이라는 것은 무섭습니다 뭔가를 갖기 원하면 말이죠 아침부터 밤까지 그것만 생각해요 그렇죠? 마치 아까 그 파이어 하이드로나에서 물이 콜콜콜콜 나오는 것 같이 그렇게 갖기를 원하는 것 그런 게 탐욕이에요 그렇죠? 저들의 마음의 중심이 스스로의 개인 세상 것들을 개인하기 위해서 이권을 갖기 위해서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자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순정하고 따라가는 것을 막는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자식을 너무 좋은 데 대학교 보내려고요 예수고 교회고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우상 숭배입니다 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갖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우상입니다 우상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들이 자식들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고 싶어요 나의 얜을 꼭 의사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 보셨죠? 얘는 반드시 의사가 돼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그런 모든 앞날을 이끌어 가시는 분인데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우상 숭배입니다 이거 그렇죠? 8장서부터 11장에 보면 우상 숭배의 뿌리의 근원의 이유를 보여주고 있는데 10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저들을 떠나가고 잘 보세요 하나님이 떠나가십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이 저들을 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심판이 옵니다 특히 타락한 지도자들에게 옵니다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그걸 면할 길이 없어요 교회도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끝나는 거예요 목사와 장로들이 타락하면 끝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리고 그 프리스트들이 타락하면 그 나라는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버리시죠 이 모든 것을 보시면서 우리가 뭐를 그리게 돼요? 와 하나님이 새로 새로운 역사를 쓰실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역사밖에 기대할 게 없구나 하면서 11장 후반부에 에스겔소의 복음이 선포됩니다 들어보세요 복음이 선포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One heart 세상 반 하나님 반 이거는 우상 숭배의 마음입니다 세상 반 하나님 반 그런데 내가 그들에게 내가 한 마음을 줄 것이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줄 것이며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표정도 부드러워져요 그렇죠? 내 윤례를 따르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며 아까 규례를 버렸다고 했는데 이제는 순종하고 따라가길 원해요 새로운 affection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게 거듭나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내가 그들의 백성이 되고 저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새로운 언약 새로운 그런 혼인의 관계 하시면서 다시 원인하십니다 그러나 저들이 미운 것과 가증한 것들 우상들을 마음에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어떻게 적당히 되겠지? 적당히 안 됩니다 하나님한테는 적당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바벨론에서 그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 제가 우리 이민자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민교회를 저는 목회한 목사로서 바벨론에 이제 70년 동안 끌려왔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당대의 최고의 도시 바벨론이라는 가장 강대국의 수도 뉴욕이랑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거기에 끌려와서 거기서 이제 레퓨지 캠프에서 살았겠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들이 신앙 생활하는 척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했습니다 다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우리 이민자들도 그랬거든요 다 교회로 모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저들의 마음과 중심은 성향은 전혀 변하지 않았었습니다 저들은 종교적 종교인들이었습니다 반쪽 마음의 거룩 Half-hearted Piety 반은 하나님이고 반은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되겠다 너무 비슷한 거예요 이게요 그렇죠? 포로로 온 저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드리려 하진 않았습니다 도와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는 했는데 그 하나님 앞에 디보트하고 헌신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반쪽짜리 거룩 반쪽짜리 신앙 우상숭배하는 신앙입니다 우상숭배하는 신앙 저들에게 하나님이 답을 하십니다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맨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답하시냐면 14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응답할 것이다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에게 응답할 것인데 너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심판으로 응답할 것이다 심판으로 응답할 것이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마지막 답은 아니었습니다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씻기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옛날에 이런 비유를 들었는데 너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쌀밥을요 드러운 그릇에다가 거기다가 죄송합니다 똥 한 덩어리만 집어넣고 쌀밥 주면 드시겠습니까 먼저 그릇이 깨끗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쌀밥만 줘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먼저 깨끗해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소망을 주시는데 이 모든 우상의 불신과 불순정으로부터 너희를 돌이키게 할 것이다 하나님 여러분을 돌이켜 주시길 원하십니다 진짜 돌이키길 원하십니다 반쪽짜리는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반쪽짜리 거룩을 갖고 있다면 반은 뭐로 차 있을까요? 우상으로 차 있습니다 마음이 텅 비어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왜? 다 그 파이어 하이드랜 같이 뭔가를 끌어들이려고 그냥 그게 우리 인간들의 심령입니다 반쪽짜리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은 반은 우상으로 꽉 차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기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원하잖아요 그렇죠? 천국 가고 구원받기 원하잖아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한테 하나님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원하는 것은 뭐였어요? 위로였어요 위로 Comfort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와 이거 너무 비슷하네 너무 비슷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 이민 역사하고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려고 그런 마음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들으면 위로는 당연히 옵니다 그런데 위로는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그 주권 앞에 하나님 내 인생 다 주님 것입니다 나 주를 위해 삽니다 이 마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가증스러운 거죠 가짜들이죠 다 반쪽 경건 Half-hearted piety 매우 매우 dangerous 합니다 그 반쪽에 뭐가 있냐면 It's a template for idolatry 템플릿이 뭐냐면요 여러분이 틀을 짜놓은 거예요 벌써 여기다가 여기다 담기만 하면 돼요 우리 애들 여기 보내야지 돈 벌어야지 사업해야지 놀러 다녀야지 하나님은 멀리 멀리 갔어요 누구든지 두 개를 다 가지려 하면 하나님과 세상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리고 제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진짜로 그런 것 같아요 누구든지 두 개를 다 갖고자 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잘 들으세요 우리 새해 첫날인데 두 주인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는 사랑하고 하나는 미워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는 중의여기고 하나는 경의여기고 것이다 세상이 중요하면 하나님을 경의여기고 있고요 세상과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존 켈빈 존 켈빈은 우리 인간의 본질은 Perpetual Factory of Idols 우상을 계속 만들어내요 계속 가만히 있는 적이 없어요 우리는요 담배 끊으면 노름하고요 노름 끊으면 뭐 간음하고요 간음 끊으면 뭐 Pornography하고요 계속 그렇게 돼 있어요 왜? 뿌리에 있기 때문에 뿌리가 뽑혀야 되는데 노력했대요 맨날 노력 노력해서 안 돼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죄의 가장 근본은 우상숭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24절부터 우리 하나님이 에스게에서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약속하십니다 이런 우리는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들어보세요 복음은 하나님입니다 24절 내가 너희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복음은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낼 것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고국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해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우리 하나님이 씻기십니다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너희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자유하게 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허튼 소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 뉴 하트를 너희에게 주어 너희 육신에서 그 딱딱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장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게 에스케어스의 복음입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예수님이 가르친 복음이랑 너무 똑같죠 너무 똑같습니다 여러분 수백 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하실 것을 다 약속하셨습니다 세 가지를 이미지를 그려주셨는데 먼저 물로 깨끗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더러워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 아주 더러워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씻겨주세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종교 생활로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그렇죠? 두 번째 그림은 뭐냐면 새로운 하트, 뉴 하트입니다 새로운 하트는요 새로운 것을 사랑합니다 새로운 것을 원합니다 새로운 것 그냥 옛날 것 그대로 붙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트 트랜스플랜트에요 트랜스플랜트 이해하시죠? 세 번째는 새로운 영입니다 새로운 영 제가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어디를요? 겉을? 겉을? 아니요 여러분의 속을요 저 좀 보세요 여러분의 속을 깨끗하게 해주신대요 뭐로 깨끗하게 할까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입니다 여러분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적당히 씻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더럽습니다 얼마나 더럽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인데 성령은 알겠는데 물은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찾으십니까? 그 말씀이 진짜로 들리십니까? 가장 찾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십니까? 그 하나님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요 두 번째 뉴하트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뉴하트 그게 그 뉴하트입니다 여러분 연속극 뉴하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뉴하트입니다 하나님의 하트입니다 하트에서 뭐가 시작되죠? 모든 게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예전에 사랑하던 게 별로예요 별로 아니에요 아니 싫어져요 술이 싫어져야 돼요 내가 끊어야지가 아니라 싫어져야 돼요 세상에 그런 그냥 잡다한 것들이 싫어져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것들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새로운 것들이 그게 뉴하트잖아요 그래서 돌같이 딱딱한 딱딱한 마음들이 앉아있는 게 아니라 그 정말 부드러운 하나님을 향한 텐더한 마음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원하고요 새로운 것을 디자인하고요 새로운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2020년도에 2020년도에 여러분의 꿈이 꿈이 뭐 도대체 뭡니까 작년이랑 비슷하십니까 아이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꿈이 있으십니까 원하는 게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림은 새로운 영입니다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시는 새로운 영 기독교 복음은 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애기를 낳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재하셨습니다 거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새로운 언약 새로운 언약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내 아내가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는 너의 남편이 될 것이다 다음번 제가 설명할 건데요 우상 숭배를 그리는 그림 중에서 구약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결혼이고요 하나는 왕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있는데 아무랑 자나요? 가끔은 되나요? 그러면? 안 되죠? 여기 내 나라가 있는데 미국 사람인데 러시아한테 충성하나요? 아무데나 충성하나요?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앞에 이 마음 드리는 것은 exclusive 하나님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무랑 자고 아무 나라한테 충성하고 나쁜 놈들 아닙니까? 하나는 가늠이고 하나는 반역입니다 그게 다 우상 숭배들입니다 이해하시죠? 나는 너의 하나님의 마음을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2022년에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그냥 걷돌고 있으면 여러분들 지금 우상 숭배들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진리예요 그게 그렇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새로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식을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것이며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여러분 2022년에 우리 성령님과 동행하셔서 좀 밝아지시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건을 드립니다 진짜 밝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집사님 도대체 이 세상이 맨날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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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데 집사님 왜 이렇게 밝아요? 맨날 또 어렵대 어렵대 뭐가 어려운데요? 그 밝은 걸 보고 소망을 보고 집사님 도대체 걱정도 없으세요? 그래야 예수를 전할 길이 있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으로 난 자는 영이고 육으로 난 자는 육이다 예수님 분명히 금을 그으십니다 여러분 영으로 난 자는 영이고 육으로 난 자는 육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 끝없는 우상을 향한 마음이 있습니다 끝없습니다 우리 깊은 곳에 아주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영혼 속에 DNA 속에 뼛 속에 피 속에 그게 우리의 죄의 근성이고 우리는 죄 가운데서 태어났고 죄 아래에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근데 우상 숭배는 종사리입니다 종사리 slave 그래서 죄의 통치 아래에 있고 죄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dominion and mastery 우리는 끝없이 마저 밑 빠진 독에 물 붙듯이 계속 채우려 하는데 아무리 채워도 안 되네 아무리 놀아도 안 되고 아무리 벌어도 안 되고 아무리 뭐 해도 안 돼요 안 돼요 왜?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이즈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깊은 죄악에서 우상 숭배의 뿌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린 종사리 하지 않습니다 나 종사리 하지 않습니다 나 종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 세상에 이런 물건들의 종 우리 와이프의 종도 아닙니다 이 교회의 종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예수의 피가 나의 모든 것을 정결케 해주셨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입니다 오직 예수예요 여러분 그 피의 능력과 공로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피의 능력입니다 피의 공로입니다 그래서 그 종사리 우리가 끝없이 찾고 끝없이 방황하고 끝없이 목마른 이런 우상 숭배에서 모든 종사리의 모든 사슬을 끊어주셨습니다 다 끊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종사리의 체인은 영원히 끊어졌습니다 상대가 되질 않아요 상대가 안 돼요 상대가 안 돼요 하나님이랑 비교가 안 돼요 어떻게 비교를 해요 비교가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영의 역사고 오늘 2022년 새해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우상 숭배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분 앞에 완전히 서란더 하시고요 그놈의 우상들 다 집어던지 버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